2020년 3월 21일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롤데드 공포방송 계세요? 계신게라우 저기요 누구세요? 뭐야? 커튼이 무섭게 되어있냐? 사진을.. 조개사진 사진이 같은데 어? 야옹아.. 와.. 야옹이 죽은지 얼마 안된거같아 아직까지 털이 살아있어 아.. 죽은지 얼마 안된거같아 그렇게 많이 크면.. 좀.. 그 뭐지.. 여러분들.. 좀 새끼인거같아.. 그렇게 많이 크진않네.. 엄청 엄청 크진않고.. 누가 왔다.. 왔네..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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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ㅇ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나 들어온 거 알았구나 여러분들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무슨 방울소리 같은거 안들려요? 이전에 여기서 들었던 방울소리 같은거? 나만..? 아..여기서 진짜.. 누구세요? 안해! 누구세요? 사람인가..? 아.. 아.. 아멘 아멘 잠깐만요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미치겠네 이거 어머니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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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 도망갈 구멍 없어. 도망갈 구멍 없어. 사람이면 도망갈 구멍 전혀 없으니까. 이거였어? 사람이면 도망갈 구멍이 없지. 나와. 어디 숨었어? 나와. 사람이면 도망갈 구멍이 없어. 사람이면 도망갈 구멍이 없어. 사람이면 도망갈 구멍이 없어. 퐁 퐁 어?! 나와.. 나와.. 어디야? 아.. 잠깐만.. 거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자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와.. 젓 됐다.. 여러분들 젓 됐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젓 됐다.. 지금 각도.. 뭐야.. 각도.. 각도 잡았다.. 전 너무 섰다.. 와.. 이거 소리도 지르면 안돼.. 젓 됐어.. 옆에 민간이 있어.. 와.. 이거 센데? 여러분들.. 요즘 육회 왜이래? 진짜 누가 안살아.. 진짜 누가 안살아.. 그때 형님 알려주신데 여기 또 있잖아.. 우리 1층은 안되고 2층 됐던데.. 아.. 여기였어.. 잠깐만.. 안에 살인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밟고 올라가.. 형님 밟고 올라가요? 어쩔 수 없이.. 형님 같이 뛰어가지고.. 발로 차줄까? 어머니 이리 와.. 잠깐만.. 기 존나가.. 탔냐? 나올 땐 어떡해.. 탔는지 느낌도 안아.. 와.. 진짜 높다.. 잘생겼다.. 근데 여기 터뜨린.. 얘가 싫단해.. 안 돼.. 진짜.. 어떻게 터뜨린 이.. ! 헉.. 하.. fallen.. 해보는 편안이.. 전해보는 편안이.. server.. 기존.. 빨리.. 아.. 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달 동안. 표시를 했는 집이거든요. 형 무섭다. 빨리 부셔볼게요.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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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